안선숙 참가자 7번이 부르실 노래는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. 안선숙입니다. 구둠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람을 아시고 하도 피해지어도 한숨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아 그 빛이 찾아와 따라 되고 가는 삼각지 이번 1차 예선 가요제에 나오기 위해서 빨간조끼 판박이를 중앙시장에 가서 20만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. 그 낙지로 다리에 헤매두는 이 발길 떠나보린 그 사랑을 그리하며 우울철이 불러보려는 외로운 사나이가 아 놀리 찾아왔던 돌아가는 삼각지 감사합니다.